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 누구에게 언제 지급될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결국 피해가 큰 사람들에게만 추석 전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는데, 박연신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7조 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확정됐습니다. 1년에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만입니다.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4차 추경은 전액 국채, 모든 빚으로 충당되는데, 이렇게 마련한 돈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정부는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수용태 근로종사자 등 선별 맞춤형 지원을 택했습니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노래방과 PC방 등 운영이 중단된 12개 업종 자영업자들에겐 100만 원 안팎의 휴업 보상비 지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추석전에 지급한다는 게 당, 정, 청의 구상입니다. 4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8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